어디선가 우연히 들은 노래인데 이게 무슨 노래지? 요즘 나온 노래 같은데 노래가 참 좋아서 목소리가 더 좋아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찾아보게 되는 노래 있죠 폴킴의 노래 꼭 있습니다 지금 뮤직쇼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폴킴씨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남동생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 그런가요? 감사합니다 귀여워 저는 여자 게스트보다 남자 게스트가 좋아요 정말요? 저는 진심이세요? 네 저는 진심으로 영광이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남동생들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동생이 없어서 저도 형이 없어요 아 그래요? 이따 갈 때?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화번호 따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환영문자 보겠습니다 남혜연님 두 분 웃는 게 묘하게 닮았어요 온전님과 폴킴의 케미 기대한다고 아 기대해주세요 저희 둘 다 무쌍이라서 네 맞아요 무쌍이 웃을 때 이뻐요 무쌍이 대세예요 어릴 때는 눈 작은 거 되게 싫었죠 저는 그래서 성형외과도 여러 번 갔었어요 나도 갔어요 나도 갔습니다 근데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진짜로요? 노래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제 곡들을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곡들이 그렇게 막 여름에 나올 만큼 신나는 곡들은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서 겨울 밤에 어울릴만한 곡들이 주를 이뤘고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조금 더 달달하고 밝은 곡들도 한두 곡씩 들어있고요 다 저의 일기 같은 곡들이라서 아마 들어보시면 어머 폴킴 이랬어? 폴킴 이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 같은 노래 저는 항상 그 말이 참 좋네요 일기 같은 노래 노래로 이제 일기를 쓰는 거라서 다 경험담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에 빗대어서 제 생각을 적는 것들 또 겪기도 하고 그럼요 경험이 주를 이루죠 무엇에 관한 노래예요? 타이틀곡은 느낌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잔잔한 발라드 곡이에요 사실 쓸 당시에는 연애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내용은 이별하기 전에 뭔가 눈빛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태도만으로도 뭔가 이별을 감지하는 거 굳이 그 사람이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더라도 그냥 아 뭔가 이게 곧 끝이 나겠구나 이 사랑이 끝이 나겠구나라는 그런 걸 예감하는 순간이에요 저 사람이 이별을 준비하는 게 눈에 보일 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파트 1 때 이미 녹음을 다 해놓은 곡이에요 완성을 시켜놓은 곡이었는데 아껴놨어요 아껴놨는데 이 곡이 타이틀이 되었고요 또 멜로망스의 정동환 군이 편곡 연주 다 같이 해준 곡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완성되었어요 최초의 곡이 할게요 폴킴이 부릅니다 지금 나오는 건가요? 네 지금 이제 나가요 이제 막 나갈 거예요 아 네 따끈따끈한 신곡 폴킴이 불러요 느낌 아 첫 곡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으로 이제 발매하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건데 저는 이것을 이제 믹싱 마스터 하면서 계속 정말 몇십 분을 들었거든요 몇백 번을 들었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아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나름 혼자만의 물론 느낌이라는 지금 정해진 제목이 있지만 여전히 아니길 약간 이런 제목이 생각났어요 이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야 아니길 바라는 거죠 아니길 여전히 아니길 아직도 아니길 막 이래 이런 남자의 조금 간절함? 아 네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기존에 이미 나와있는 곡들은 뭐 꿈이나 음 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많이 부르다 보니까 무뎌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곡 제가 나오는 이제 발매하는 곡들이 어 곡이 꼭 항상 사랑할 때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 외에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경험에 있을 때는 이 곡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곡 항상 약간 여러 가지의 아이스크림처럼 옵션을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맞는 상황이 생겨나면은 몰입이 될 때도 있고요 또 혹은 뭐 술 한잔 할 때 같은 경우는 더 집중이 되고 막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? 끝곡을 또 폴킴 씨 노래 들어볼 건데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항상 가장 추천하는 저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정규앨범 파트 1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계속 좋은 사람을 외치면 좋은 사람이 저한테 계속 올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이끄니까 맞습니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만 좋은데요? 여러분 끝곡 폴킴의 좋은 사람 들을 거고요 전 내일 4시에 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놀러 올게요 네 꼭 오세요 네 여러분 그럼 내일도 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